헤이 가이즈! 김은리 히어! 헤이 가이즈! 오늘은 우리 엄마한테 포크아도볼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. 재미있겠다. 빨리 가자. 엄마의 반응이 궁금하네요. 일단 엄마한테 가겠습니다. 렛츠고! 렛츠고기, 엄마 보러 왔다. 크리스마스! 어이, 안녕하세요. 이거 왜 켜놨는데? 촬영하니까 못 놨는데. 필리핀 음식 만들어주려고. 나 먹자. 그래, 만들자. 바로. 별로 안 반가운가 봅니다. 가자. 고기, 고기! 삼겹살입니다. 뭐하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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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, 소금, 설탕, 후추, 10초까지. 삼겹살! 냄새 잖아? 응. 시작. 엄마 고기 좀 큼직큼해요. 좀 큼직하게 할게. 하나 더 걸려. 괜찮아요. 제발. 보다 다가온다. 어머니. έχει 오색. deconstruct한 거 파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가온다. 지금 가도부 말래기. 달일입니다. 내 테마니. 천하인들이야. 왜요. 달일입니다. 이럴가라. 갤럴릭. 음, 때론 맛있네, 거기야. 다 익었어. 어구, 어디 가노? 고기 해야지, 어디 가노? 고기 왜 이렇게 와? 고기 나와? 고기 왜 이렇게 와? 좋죠. 이르. 우주 있어. 고기, 고기. 딸기. 딸기. 소금. 후추. 김이 맛있어 보입니다. 엄마는 짠 걸 싫어해서 약간 침 덥게 할 겁니다. 아이고, 이 맛은 너무 맛있어. 아이고, 이 맛은 더 맛있어. 에이 리프. 일단 올 개수. 두 개. 다다. 세 개. 두 개. 와우. 와우. 그리고 이제 소잇 소스. 소잇 소스. 오이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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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ç 오이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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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맛은 better decided to try to eat 그래서 나이스! 비니걸! 조금만 더 넣었지 엄마를 위한! 나도 보게! 나도! 자 맛깐 타임! 엄마한테 영상 편집! 엄마! 나 조은이야! 맛있게 먹어! 슈가! 슈가! 이 정도면 괜찮은데? 못 없겠다 맛있다! 필리핀식이 났다! 니가 너는 맛있겠지만 내 입에는 모르지만 조금 근질이하게 모양은 났네? 맛있다니까 이거 우리가 한 것도 엄청 맛있게 먹었다 맛있다! 아이고 어설크렸어 이름? 아보카도? 아니... 뭐라고? 포크아도보! 포크아도브! 아도보! 아도보? 엔조이! 뭐지? 맛있나? 응! 맛있다! 진짜! 이 말이 알고 진짜 맛있다! 응! 이거 고천치킨 양념 치킨 맛난다! 아! 맛난다! 여기 뭐 넣었어? 여기 간장, 식초 소금, 후추, 월계수, 잎 이런 거 맛있다! 오래 살다 볼리니 아들이 해준 거 다 먹고 도도는 왜 안된다? 도도가 미안 내일에 들어갈 거 밖에 없다 할머니 좀 갖다 드려야겠다 할머니? 좀 많지? 양이 많아 돼지고기인데 당 맛이 나 당 맛이 난다 어? 양념 되는가? 한국 음식이랑 비슷한 거 보이는데 약간 찜갈비 같은 거 양념갈비 음 이걸 해갖고 연탄불에 구워갖고 먹으면 더 맛있겠다 소주 하나 짠 먹으면 더 맛있겠다 찍어서 하니까 대단해 진짜 한 개 먹어볼래? 약올리네 한 개만 먹어라 아 다행이다 진짜 나 엄마 싫어했잖아 그러니까 필리핀 음식이 엄마 한국 입맛에 잘 맞긴 한데 좀 짜고 자극적이거든 짜다 짜긴 짠아 달기는 됐고 좀 짜다 아 조금 짠 그럼 내가 한번 먹어볼게 짠지 안 짠지 됐다 아니 짠지 안 짠지 마음먹고 그래 아 됐어 내가 맛있다고 맛있는 거야 그 짠데 좀 맛있는 짠 땡기는 그런 거 있잖아 맞다 맥주안주로도 괜찮을 거 같아 술이랑 잘 어울리는데 근데 엄마 술 좋아하잖아 술 안 좋아한다 카메라 카메라 있다고 엄마 술 좋아하잖아 그게 안 맛있다 뭐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은 맛있잖아 그냥 그게 안 맛있다 탈쩌서 안 맛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디 진짜로 진짜 엄마 입맛을 맞춘다고 우리 기준에선 좀 싱겁게 했거든 근데 너는 너무 짜게 먹는다 근데 필리핀이 더 더운 나라니까 짜게 먹고 그래 근데 나는 필리핀 가니까 음식은 짜게 삶더라고 음식 맛있다 다 엄마 어디 갔다 와봤는데 세구 세구 좋지 막 수영하면서 와인도 마실 수 있고 그래 세구가 안에서 세구에 있는 모든 호텔이 다 그래 우리도 그랬다 딸기 두 개 먹었잖아 아 배부른데 29년 동안 조은이 켜면서 처음으로 얻어먹는다 라면 한 번 안 끓여드려 라면 끓여줬다 엄마 내 라면 안 끓여줬나 솔직히 그럼 라면 말고 볶음밥 하는 거 안 해드렸나 내가 할 줄 모르니까 엄마가 안 시키지 나는 그래도 삼겹살은 역시 구워가지고 쌈 싸가지고 된장 발라가지고 진정한 한국어 한국인은 원래 그렇지 그렇게 먹는 게 제일 삼겹살에 풍미가 느껴지는데 이건 너무 양념 소스 맛이 강하다 아 근데 이것도 실체는 않은 게 약간 돼지갈비 같은 맛 응 이걸 안 물러 있는데 약간 중독되는 맛이다 한 개 더 먹고 싶었지 이야 니가 다음에도 또 해줘 엄마 레시 빨려줄게 형은 엄마한테 많이 해줬제 저희 한 번 야 솔직히 말해라 니 솔직히 해라 저는 제 거는 알아서 잘 먹었죠 하하하하하하 배가 부른데 앵기 중독되는 맛이다 이 정도면 성공이지 자 오늘 오늘 엄마를 위해서 필리핀 음식 포크아도보를 해줬습니다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고 지를 위해서 내 조회수를 위해서 하하하하 엄마 전체적으로 어땠는데 그냥 아들 둘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뿌듯하네 저 보고 말해라 아들 둘이 해주니까 뿌듯합니다 맛은 돼지갈비맛 음 근데 그거보다 양념이 조금 더 진한 맛 많이 먹었습니다 제 양만큼 지금 다 먹었습니다 음 엄마한테 포크아도볼 요리해주기 성공했습니다 성공 감사합니다 성공 성공 빠이 뿜뿜 뿜뿜 엄마 뿜뿜 뿜뿜 하하하하 하하하하 Akra 나와